오늘의 시즌 2호 홈런과 함께 4안타 경기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활약 정말 대단했어요. 요즘 라인업에 못 들었어서, 그런데 오늘 중간에 교체되면서 플레이를 하게 됐고 즐기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폭수 선수가 최근에 포수 연습을 좀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포수 마스크를 쓰게 됐습니다. 이게 역대 외국인 선수로는 세 번째인데요. 오늘 포수로서도 활약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처음에 한국에 와서 팀이 합류했을 때 본인이 팀을 위해서 모든 걸 하겠다고 했었고 이제 감독님께서 포수를 보라고 해서 바로 우대에 가서 준비됐었다고 합니다. 오늘 폭수 선수가 도루 저지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김민우 선수와의 배터리 호흡도 정말 좋았거든요. 이 사인은 본인을 의도대로 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너의 큰 베이비와 함께 했었죠? 그 사인은 본인과 두 번째 베이스에서 가야가 되었다고 했었죠? 네, 우리 함께 했었죠. 모든 게 좋은 게임이었어요. 피처들이 저희들과 함께 했었고 저희들과 함께 했었죠. 그래서 우리 함께 했었죠. 폭수를 한 지 조금 오래됐었는데 투수랑 전에 호흡을 맞춰서 경기를 잘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폭수 선수 이제 30경기밖에 남지 않아서 남은 경기의 모습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경기장에 나와서 최선을 다하고 본인의 주어진 임무에 맞춰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활약 정말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멋진 모습을 보여준 폭수 선수로부터 저희가 싸인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폭수 선수의 싸인볼을 처음으로 받아보는데요. 하나는 저희 관중석으로 던져주세요. 던져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또 끝까지 자를 지켜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이 에너지가 여기 아주 놀랍고 즐겁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좋은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폭수 선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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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